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의 피터 린치 주식 투자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비팅 더 스트리트구요. 현재 이 책은 절판된 상태구요. 다른 출판소에서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로 완역판을 낸 상태입니다. 피터 린치는 워낙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한데요. 2천만 달러에 불과한 마젤란 펀드를 인수하여 13년간 운영하여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 규모의 미추얼 펀드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구요. 워렌 버펫과 버금가는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성장주 중심의 가투투자 전략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펫보다는 저는 피터 린치의 주식 투자가 훨씬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피터 런치가 지은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한창 전성기 때 자신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 쏟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46세 나이에 은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돈을 벌어서 퇴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구요. 그 다음부터 롤 모델을 피터 린치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서문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 얘기를 하고 계시구요. 5장에서 7장은 실제로 자신이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용했는가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다 나오구요. 그 다음에는 베론스라는 주간지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투자자들과 토론을 벌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독자들에게 추천했던 21개의 주식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제 8장부터 제 19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피터 린치가 자신이 어떻게 주식을 선정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 정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은 거의 마무리 내용으로 한번 주식을 선정했으면은 그거를 6개월 주기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격언 같은, 주식 투자의 원칙 같은 거를 제 2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분량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 8장까지 주식 고르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피델리티를 떠나면서 나는 백만장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운퇴한 다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미래의 좀 더 많은 보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내가 본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나머지 인생을 부를 증가시키는데 소듬으로써 부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태껏 축적한 것을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할 시기가 있는 법이다. 톨스토이 우아 중에 욕심 많은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장난꾸러기 요정이 농부에게 하루 동안 발걸음이 닿는 모든 땅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농부는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몇 시간을 달렸다. 그래서 자신이 일생동안 먹고 남을 아니 자자손손 가족들이 부유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달린 농부는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제 그만 달릴까도 생각했지만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끝내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나는 그런 종말을 맞고 싶지 않았다. 여기에 피터 린치가 왜 46세의 나이에 운퇴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1장 채권으로부터 탈출하라. 월가의 영웅에서 내가 설교한 부분을 다시 상기해보자. 만일 현재보다 앞으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주식을 매입하자마자 약세장으로 돌아가 향후 2년, 3년, 아니 5년 동안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20세기에는 경기 후퇴는 말할 것도 없고 약세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명백하다. 조만간 주식이나 주식형 수익증권은 채권이나 정기예금증서 혹은 단기금융상품보다 훨씬 가치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주식시장의 7가지 미신에서도 최근 데이터까지 살펴봐도 항상 주식에 투자하는 게 채권보다 월등하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라. 소형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대형주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최상의 미추얼펀드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등은 차후의 문제이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구애받지 말고 주식을 사라. 나는 물론 여러분이 현명한 방법으로 주식과 펀드를 선택하고 주가 하락기에도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전에 기업에 대해 약간의 연구를 한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미추얼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의 95%를 응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2장 아그네스의 기적에서 보면 보스턴 지역교구 부속 아그네스 학교의 7학년, 중학교 1학년생들은 월가의 전문가들도 부러워할 정도인 2년 연속 최고 수익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다수의 성인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수년간 연속 프로 투자가보다 앞섰다. 이 양쪽의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주식 투자 방법은 높은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수직적인 방법이 아닌 단순한 방법이며 수익률 또한 높다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를 하든 미추얼펀드에 투자를 하든 궁극적인 성패의 열쇠는 세상 사람들이 우려를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주식 투자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변덕 많은 투자관은 그가 얼마나 총명하든 간에 항상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정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제가 오렌 버핏이 은퇴를 하면 모든 자산을 S&P500을 따르는 인덱스 펀드와 채권에 투자를 하라고 유언을 남긴다고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가도 제대로 종목 선정만 하면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어떤 정형화된 규칙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적합한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 그 선택이 잘 되었다고 올려주는 배로는 없다. 또한 어느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도소매주, 은행주 혹은 자동차주가 수익성이 좋을지 아닐지를 안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다. 결국 주식 투자의 핵심은 그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느냐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장 아그네스의 기적 이 아그네스라는 학교에서의 투자클럽이 높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투자클럽의 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격언들은 우리가 미래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고 반복해야 하는 것들이다. 1. 우수한 회사는 매년 배당을 증가시킨다. 이런 회사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 주식시장은 정말로 도박이 아니다. 단, 단순히 주가 측면이 아니라 영업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한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가 전에 증명했듯이 또한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3. 어느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을 분사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선택한 5개 사이 주식 중 하나는 매우 뛰어나고 하나는 매우 나쁘고 나머지 셋은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5. 절대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열린 가슴으로 대하라. 6. 주식 고르기 전에 숙제, 기업 분석부터 먼저 해야 한다. 7. 공공사업주는 높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지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장주이다. 8.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9. 중장기적으로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단지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매수해서는 안되며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경우에 사야 한다.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죠. 이대로만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NAIC라고 전국투자자협회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 투자클럽의 성공 열쇠는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투자한다는 것이다. 어림 짐작에 의한 주가 향방 예측은 하지만 보물 주식을 망가뜨릴 충동매매는 하지 않는다. 계획표에 따른 투자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1940년 1월 31일 S&P500 지수에 1000달러를 투자하였다면 52년 후에는 333,793.30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왜 그러면 이게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전체 종목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500지수면 500종목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만일 여러분이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1000달러씩 52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총 투자금액 52,000달러는 현재 355만 4,227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 만일 당신이 전체 시장의 10%나 그 이상으로 하약하였을 때 이러한 때는 52년 동안 31번 있었다. 추가로 1000달러를 투입하였다면 당신의 총 투자금액인 8만 3,000달러가 현재는 629만 5,000달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정기적, 규칙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데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것이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주식을 팔 때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적인 수익인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달 일정 금액을 특정한 날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즉 전체 시장이 10% 이상 하락했을 때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이 전략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시장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자금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고요. 대부분의 경우 전국투자자협회 그룹들은 오랜 기간 실적이 좋고 기업 수익이 향상되는 성장 주식을 매수한다. 바로 이런 매매 전략이 장타를 칠 수 있는 근간이 되며 10년 동안 10배, 20배, 30배의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종목도 드물지 않게 찾아내게 된다. NAIC는 4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마젤란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얻었다. 즉 만일 여러분이 각각 성장률이 다른 5개의 회사를 선택한다면 그 중 3개의 회사는 예상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4번째 회사는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게 되어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며 5번째 회사는 기대 이상이 놀랄만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회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거나 잘못될 것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NAIC는 5개 이상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NAIC는 이것을 5종목 원칙이라고 부른다. 즉 일반 투자자는 5개 종목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NAIC 투자 매뉴얼 첫째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없는 주식은 보유하지 말 것 2. 규칙적으로 투자할 것 3. 먼저 주당순이익과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 4. 최근 단기적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을지라도 재무구조와 부채규모를 고려할 것 5. 회사의 성장률이 예상했던 바에 미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 6. 과거 매출 증가율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율을 추정할 것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주식 투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유용하다고 느낀 게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없는 주식은 보유하지 말 것이라는 원칙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제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좋은 중소용주라고 투자하는 것들을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주가의 가격이 심하게 변동했을 때 왜 그런지 구글로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꾸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꼈는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제 3장 주말 증후군 주식 투자에서 성공의 열쇠는 빠져나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년 유망 종목 발굴과 유망 미추얼 펀드 선정 방법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러한 유용한 정보도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끈기이다. 이 단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별도의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 미추얼 펀드의 경우조차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경제 상황이나 증시 여건을 무시하고 일정한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연구와 투자 시기 선택으로 고심하는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 마젤란 펀드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여기에 투자한 분들이 수익을 올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펀드도 샀다 팔았다 있으니까 자꾸 매매를 했다는 거죠. 과거 6년간 베론즈 모임에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을 때는 축복받은 무지한 일반 투자가들이 3배에서 4배의 이익을 얻는 시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 상승기 중 최고 급등기가 오기 직전에 주식으로부터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일본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거나 뉴욕 증권 거래소에 운석이 떨어질 거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한다면 이때가 좋은 투자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 투자가라면 수없이 이런 결심을 하였으리라. 다음번에 어떤 악재가 터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식을 사야지. 저도 항상 이런 마음인데요.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또 그렇게 잘 안되죠. 그러나 매번 터지는 악재는 그전 것보다 더 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악재를 무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계획표를 세워놓고 분할 매수하는 일이다. 이 방법은 확신이 설 때 주식을 전략 매수하고 확신이 안 설 때 전략 매도하는 것에 비해 훨씬 나은 수익률을 올려준다. 기본파 주식 투자가들은 주가가 600포인트 상승한 시점에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가가 600포인트 하락한 후에는 그들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이 널려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가진 돈 모두를 투자해 주식을 사는 습관만 버린다면 소신권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라는 거죠. 신념을 유지하는 것과 주식 매입은 일반적으로 같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주식 매입의 성공은 신념 유지에 달려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무 분석 전문가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신문기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기 재산을 실적이 우수한 투자신탁에 넣을 수 있지만 신념이 없다면 주가가 바닥 시점일 때 더욱 하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신념이란 고차원적인 게 아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바지를 입고 또 바지를 만드는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라는 따위의 신념인 것이다. 낡은 기업은 활기를 잃고 사라지는 반면 월마트, 페더럴 익스프레스 및 애플 컴퓨터 같이 야심찬 기업은 정상에 설 것이라는 신념이다. 현재의 큰 그림, 거시적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나 절망에 질면할 때마다 나는 더 큰 그림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려 한다면 더 큰 그림은 알만한 가치가 있다. 더 큰 그림에 따르면 지난 70년 동안 주식은 연평균 11% 상승한 반면 재무성 채권, CD 등은 주식 투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가 채권 투자보다 2배의 수익을 올렸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 200명의 의견에 따르는 것보다 이러한 상식의 바탕 위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더욱이 주식 투자가 다른 투자 수단보다 훨씬 유리하였던 지난 70년 동안에도 연간 10% 이상 하락한 해가 40번이나 된다. 이 40번 중에 1929년에서 33년의 주가 대폭락기를 포함한 13번의 경우는 33% 이상 하락하였다. 이러한 폭락 후유증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또 다른 주가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채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CD 등에 투자한 사람들은 6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의 이익 상출 기회를 늦췄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가 하락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솔직히 이 내용만 이 책에서 얻어가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옛날에 그 투자를 봐도 항상 매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대폭락기가 왔을 때 그 번 돈을 다 까먹고 아 이래서 주식투자는 안 돼 하면서 시장을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장에 진입하고 다시 떠나고 그거를 반복했는데 아 이게 정말 주식투자 실패의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식시장은 상승한다는 신념 그리고 기업들은 항상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항상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성공하는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시장에 진입했던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 역시 주식투자는 안 되지 내가 괜한 투자를 시작했지 하면서 시장을 많이 떠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기 것을 한번 체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도 주가 대폭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포함하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같은 사태로부터 미리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금세기 주식투자 역사상 40번의 하락기 중 39번은 주식을 팔고 후회했을 것이다. 앞으로 주가 대폭락이 오더라도 주가는 궁극적으로 다시 오를 것이다. 주가 하락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경의적인 일이 아니라 미네소타주의 차가운 공기가 주기적으로 엄습하듯 반복되는 사건이다. 주가 하락 시 성공적인 주식 매입자는 한대 기후에서의 미네소타주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 즉, 전반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이와 함께 자기가 선호하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시에 대개 13에서 33%의 하락률을 보였다. 마젤란 펀드의 연례 보고서에서 나는 주주들에게 이러한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40번에 걸친 주가 하락기의 이야기는 우울한 시기에도 유량주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는 것이다. 제14장 펀드 세계로의 여행 여기는 펀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나은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만큼 주식 소유자는 증가된 이익을 공유한다. 또 배당이 늘어난다. 배당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주식으로 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디스 사이 1991년판 우수 배당기업 편람은 그러한 기업의 목록을 담고 있다. 그 중 134개 기업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왔고 362개 기업은 10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왔다. 여기 월가에서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무디스 사이 자료를 토대로 주식을 선택해서 상장 폐지될 때까지 보유하라. 구글 검색에서 배당 귀족 주식을 검색하시면 50년간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켰던 기업 30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시켰던 기업 그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그 배당 금액이 나중에는 자기의 월급을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연간 한 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어떤 기업은 월마다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까지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명백히 주식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으며 얼마나 빨리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가능한 한 한도까지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역사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은 11%로 그 중 3%는 배당이고 8%는 주가 상승에 의한 것이다. 즉 배당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펀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실적에 집착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렇다고 과거 실적이 우수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시세의 흐름을 타려고 이 펀드 저 펀드 옮겨가지 말고 일관성과 끈기를 갖춘 펀드 매니저를 찾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미추얼 펀드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능하면 자금 중 많은 부분을 주식펀드에 편입시켜라. 정기적 수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배당지급 주식을 소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2. 국채를 매입하려 한다면 재무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채권펀드는 피하라. 3.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펀드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펀드의 실적을 평가할 때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듯 가치펀드와 다른 가치펀드 즉 같은 종류끼리 비교하라. 가치펀드가 성장주 펀드를 능가하지 못하였다고 금메달 깐 펀드 매니저를 비난하지 마라. 4. 투자자금은 세계에서 4개의 주식혁펀드, 성장, 가치, 소용성장 등의 분산 투자하라. 그래야만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부분에 항상 투자하게 된다. 5. 추가자금을 투입할 경우 지난 몇 년간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에 투자하라. 이 부분이 되게 새롭죠. 보통은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그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6. 어제의 실적의 근거에 내일의 승자를 알아내려는 일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끈기 있는 펀드 매니저를 선택하고 그 펀드를 계속 보유하라.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자주 교체하는 것은 재산을 감소시키는 해로운 습관임을 명심하라. 만약 펀드를 투자하신다면 이 전략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니라는 책을 리뷰했었잖아요. 토니 라빈스가 지금 머니라는 책에서는 펀드에는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주 적은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마젤란 펀드 운용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투자하는 데 응용이 될 만한 구문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젤란 펀드가 초과 수익을 울리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소형 성장주에 투자한 데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식시장은 기복이 심하다. 격심한 주가의 하락은 투자자의 인내력을 가혹하게 시험한다. 이 시기에 헌신적인 투자자들은 마치 철진한 휴양지를 찾은 피서객만큼이나 외롭게 수업료, 즉 투자 손실을 지불하는 것이다. 펀드 매니저와 운동선수는 그들의 실력을 서서히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천히 공부를 해서 투자 실력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반적인 주식투자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주식선정은 전적으로 경험적인 것이어서 마치 냄새를 맡기 위해 훈련된 블러드하운드, 후각이 예민한 경찰견처럼 종목 각각의 경우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펀드 중 방송 관련 주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TV방송국을 소유한 회사가 왜 전년보다 금년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가와 같이 개별기업의 좀 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만약에 어떤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어 그로부터 방송사업이 잘 되고 있으나 매우 강력한 경쟁업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그 사실에 대해 조사해 보고 나서 대개는 그 강력한 경쟁사 주식을 매입하곤 하였다. 즉 실제 기업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젤란 펀드의 운용 목표는 5가지 카테고리 1. 중소형 성장 주식 2. 실적 호전 예상 주식 3. 불안기에 있는 경기 민감 주식 4. 고율 배당 주식 5. 실질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 등으로부터 발굴된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원금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면 무엇이든 사겠다는 것이다. 내 스스로도 마젤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성장주에 50% 이상을 투자했던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나는 펀드 운용에서 방어적 입장보다는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견제했다. 즉 특정 종목을 매수했는데 상승하지 않을 경우 그 주식의 보유에 대한 변명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잘못 선택했던 종목들보다도 더 많이 저평가된 주식들을 찾아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쓰곤 했다. 나는 패스트푸드 업체 주식의 매력을 느꼈다. 이 업체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 식당 체인 업체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전략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체인 업체가 사세를 확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체인 업체가 지역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것만 눈을 여겨서 본다면 5배, 10배 되는 주식을 자신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활에서 좋은 주식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나는 마젤란 운영 기간 중에 몇 달간 보유했다가 너무 일찍 팔아버렸던 많은 주식들을 좀 더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 말은 특정 종목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화되는 회사라면 그 종목에 지속적으로 충실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종목들을 아주 적은 차익만을 남기고 놓쳐버림으로써 나 자신이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주기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고 말았다. 즉 일반 투자가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20에서 30% 수익을 보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 주식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회사의 본사를 방문했고 이보다 많은 수의 기업들을 여러 지역 투자회의를 통해 소개받게 되었다. 주식 투자의 대가들 그리고 좀 큰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 회사의 임원이나 사장을 만나가지고 항상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식 투자가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일반 투자가들도 주식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회사의 상황을 알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젤란 펀드가 4년 연속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전 주식의 3분의 1이 상환되었다. 성공적인 미추얼 펀드에서조차도 주주들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는데 특히 주주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즉 미추얼 펀드가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거든요. 그때 미추얼 펀드를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좋은 펀드에 투자를 했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주식 투자가 안전해 보인다고 느낄 때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젤란 펀드는 그의 16.5%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마젤란 펀드가 초기에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1978년 중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 10개 종목의 퍼는 4에서 6배였고 1979년에는 3배에서 5배에 불과하였다. 우량주의 퍼가 3배에서 6배에 달할 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종목에 투자해서 손해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저평가된 주식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의 숫자는 현재 퍼의 수치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주식의 역사적인 퍼나 아니면 그 해당 업종의 퍼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주식의 퍼가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제6장 마젤란 펀드 운용기 중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중 하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그날의 매매 리스트를 거래중개실에 내려보내고 나서 내 본연의 주원무인 기업 분석을 시작한다. 내 방식은 취재기자들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간행물들을 뒤적이고 조사부 직원, 각 기업의 주식 담당자들과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인 회사 자체를 분석하는 일이다. 전화로 만나건 직접 만나건 수첩에 회사명, 현재 주가 그리고 내가 들은 정보 등 한 줄에서 두 줄에 걸친 요약을 적어넣는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 수첩을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이 없다면 그 주식을 맨 처음 왜 샀는지를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이것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주식을 빈번히 매매하다 보면 자신이 언제 어떤 주식을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를 다 까먹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수첩에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펀드 운영 초기에는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였다고 합니다. 음료수 자판기 옆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은 모든 조사 담당자와 펀드 매니저가 참가하는 주간 추천 정보 회의로 교체되었다. 그 후 내가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을 때 초시계를 동원해 각자가 3분 이내 선정 종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나중에는 시간을 더욱 단축하여 1분 30초 내에 마치도록 유도하였다. 여러분도 어떤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로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그들이 실증을 내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종종 가장 가치 있는 주장은 주식 고르는 기술이 말재주보다 훨씬 나은 사람에게서 나왔고 나는 시간 제약 속의 회의보다는 회의 형식이 아닌 그때그때의 투자 메모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주간회의는 매일매일의 조사 메모로 교체되었다. 여기도 되게 응용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누가 주식을 좋다고 하면 그 주식을 덥석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1분에서 3분 동안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석가들은 주당 25센트 하는 주식 10년 후에 25달러까지 상승한 주식을 어떻게 맨 처음 발굴하였는가를 뻐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가가 5달러 10달러 그리고 15달러가 되었을 때 2차 3차 분석 보고서에서 그 논리를 강화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최초의 매수 권유 논리를 금방 잊어버린다. 더욱이 그 종목에 대해 한 번 추천한 이후 추가 추천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상승 곡선을 타면서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한 주식을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게 정말 큰 불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음식 체인 및 도소매 관련 주의 중장기 잠재력에 고무되어 이 산업에 맞는 투자를 하였다. 아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전국으로 판매망을 확산할 경우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연 20%의 성장이 가능해 보였다. 수익이 연 20% 증가할 경우 3년 반이 지나면 수익규모는 2배가 되고 7년 후에는 4배가 된다. 주가는 이에 따라 움직였으며 어떤 때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지불하였으므로 주가 상승률이 수익 증가율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70위 법칙은 돈이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는가를 아는 데 유용한 법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로부터 연간 수익률을 계산하고 70위를 그 수익률로 나누어라. 그 결과는 여러분의 자금이 2배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25% 수익률인 경우 3년이 못 돼서 2배가 될 것이다. 경기 민감주에 투자할 때는 여러 산업의 확장 및 침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2배에서 5배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유통업이나 음식업 투자는 그러한 노력 없이도 그 이상을 볼 수 있다. 피터린치가 얘기하는 게 주식의 특성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리뷰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호했던 종목들 중 상당 부분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영업 전망도 상당히 밝은데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감히 사려 하지 않는 종목들이었다. 기업 접촉 메모장을 뒤적이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상황들과 회사의 기본적 상황이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찾았다. 나는 항상 어떤 기업과 접촉할 때마다 날짜 옆에 주가를 적어놓는다. 메모장을 기입하면서 나중에 이걸 보면서 복귀를 한다고 하십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불안기 말일기에 그러하듯이 시장 주도주가 되어 상승을 선도하였다. 나는 은행주나 보험 주식을 팔았고 펀드의 11%를 자동차 주기에 10%를 도소매 주식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신문머리 기사나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이 회사들이 영업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폭락한 이후에 처음에는 성장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경기가 회복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경기 민감주들을 워렌 버펫이 사들기기 시작했었잖아요. 즉 이렇게 불안기에는 아주 폭락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는 헐값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300포인트 하락기에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헐값에 주식을 매입하는 일은 진정한 주식선정자의 성찬이다. 우리 재산의 10에서 30%가 투매 현상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재앙이 아니라 헐값에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이다. 제7장 마젤란 펀드 운용기 후기 일반 투자자라면 5개 종목 정도를 보유한 다음 취미로 이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우습게 아는 데 대한 확실한 치유법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이다. 운용 후기에 큰 폭락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주가 하락이 동안의 내 주식 운용 역사는 허망한 행복감에서 시작되었다. 마젤란 펀드를 처음 인수한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주가는 20%나 떨어졌지만 펀드는 7% 상승하였다. 이 단기간의 승리는 나로 하여금 나는 하락장에 면역이 되어 있으며 쪽집게 주식 선정자라는 그릇된 확실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환상은 1987년 9월부터 10월에 걸친 두 달 동안의 주가 대폭락으로 깨져버렸다. 그 폭락은 달러 약세, 고인플레, 의회의 절세 논쟁, 통화 긴축 등에서 비롯됐다. 이것은 내가 펀드 매니저를 그만둘 때까지 지속된 추세의 시작이었다. 즉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마젤란 펀드는 항상 그 이상 떨어졌다. 펀드 편입 주식은 평균치 이상으로 하락하고 반등기엔 그 시장을 능가하곤 했다. 나는 마젤란 펀드의 연례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즉 장기적으로 큰 시세를 내는 주식은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침을 겪게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나는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과 공포를 느낀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주식을 팔아야 했다. 주식을 샀어야 하는 그 순간 매각해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펀드의 성패는 주주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들이 인내하고 광난의 순간을 극복했더라면 펀드 매니저는 상환에 적응하기 위해 나쁜 가격의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율 반등 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경기 민감주였다. 적절한 시기에 경기주를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피크에 올랐을 때 파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날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은 내재 가치가 악화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입하면 손해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나는 이것을 피하려 했다. 비록 10배 이상 오른 주식수보다 손해본 주식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부실화되는 기업을 추가 매수하지는 않았다. 피터 린치의 제13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주가가 춤을 추더라도 부실 기업의 정상화에는 배팅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하락하면 계속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데 그래야 되는 주식은 주식이 좋은 주식인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실한 주식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젤란 펀드 운용기를 마쳤고요. 원래는 8장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7장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리고 제 8장부터는 원래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뒤에는 베론즈 회의에서 21개 종목을 어떻게 추천하게 되었는가 하는 종목 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도입부로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8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내용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이 앞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이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보다는 주식 투자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지금까지의 내용이 흥미로운 분들은 이 책은 절판됐고 피터린치 이기는 투자라고 완역판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종목별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기서는 종목을 왜 선정했는지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터린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애저대 읽고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읽는 내내 좀 더 빨리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을 걸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와 피터린치 투자 이야기도 한번 읽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피터린치 증권 투자로 돈 버는 비결과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리뷰를 둘 다 했거든요. 근데 피터린치 증권 투자로 돈 버는 비결은 절판됐고 아까 얘기한 피터린치 투자 이야기로 재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이 어느 정도 번역이 다르게 됐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도 좋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두 책도 리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식 투자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소개시켜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